영훈이 너 기억해줘 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우리 시간이 다 정해져 있잖아 유통기한 상황 다행아 난 소원이 있어 그냥 너와 함께 되고 싶어 한남자가 허락이 없이 내 집에 들어오는게 사랑해 사랑해 난 오빠가 아니면 돼 죽는게 죽어 나중에 들고 오고 싶은게 사랑해 고마워 내 사랑 절대 안 보낼 거야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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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사랑해 그냥 나 잊지 말아줘 제발